엘리시움 최고의 나팔수가 합류 확정! 영광으로 알라구! 도시의 밤하늘은 휘황찬란한 무대야!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라서 트럼펫을 볼 때는 나도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거든! 빰빠라밤! 나팔소리 준비! 으악! 내 차례잖아! 내가 딱 맞춰왔지! 아차! 위엄! 자라! 왜 그리 맥 빠졌어? 기운 차리라고! 슛! 리드미컬하게 발사! 좋아! 당신의 클라이맥스로! 벌써 포기하려고? 안되지! 땅 위의 것들은 경배하라! 나랑 연주 솜씨로 겨뤄볼 사람? 땅을 앓더니 어딨어! 가자! 좋아! 당신의 클라이맥스로! 왜 나만 갖고 그래? 뭐야 뭐야! 무슨 재밌는 일 생겼어? 꿈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! 응? 트럼펫은 우리 악단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! 내가 잠깐만 사라져도 다들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! 찾아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